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원주시는 종합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어제 마지막으로 중단한 데 이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는 28일부터 평일은 오후 5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댄싱 공연장에 설치된 학생 전용 선별검사소는 오는 29일까지만 운영하고 중단됩니다. 한편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640여 명이 검사를 받아 2주 전 1,700여 명 수준에서 63% 감소했습니다.